어이구 심시티를 그..해도 될 건데 자 열한신은 일단 저그 자 저그어 테란 코스네요 포로드 언더 위로 심시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우리도 마찬가지 오 저글링이 조금 빠르네요 자 저글링 조심 자 완전하게 펑크업 지워놓고 바이오닉으로 상대 저글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그 육저글링 어 예 육저글링이었을텐데 자 어 저글링은 설마 아이고 그로드 사마리가 나왔나 그거는 아닐텐데 자 오브로드 저거 자 오브로드 저거 자 보러가겠습니다 자 불하고 있는데 예 뭐 미동이구요 셀프좀 어 3 3 자 자 자 3시로 일단 헬프 가주면서 통화줘야되겠습니다 자 또 헬프널 안티 Vancouver 미친 그냥 싸우면 되었는데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와 증상을 자제히 말하세요. 호출하신분. 호쿡.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성태와 증상을 자제히 말하세요. 뭐야. 친구와 약간 팀플이 위험해 보인다. 안전하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성태와 증상을 자제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этому 남자한테 제의와 중요하십니까. 생태와 증상을 자제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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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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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컴맨더라도 더 가져가고 자, 핵 준비할게요 참 쏴야지 코치라이신 분 어, 좀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시래 어, 들고 아, 어우! 상태로 정작이 아시는 분 제가 상태로 정상으로, 상태로 정신을 놓고 먼저 해서 꽃을 하실분 자 핵승리 셀프도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네 적극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어요 야 야 벌써 울트라가 올라가 보인다 네 현식 울트라 자 차이도 좀 잘하노는가 몰라 야 야 야 야 야 야 나이스! 한 번 쩐다잉! 나이스! 나이스! 좋다이 크... 똑똑히 자리가 상세가 좋아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3시 1분 3시 1분 없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서비스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아 희 쭛ừa 췷! 박진휘 어? 오! 아 우리팬들 힘이 없지 우리 데려다 치 아이고 아이고 정말 위험한 위험한 어떡해 이거지 하얘지 3 LV 파이팅 큰일네 나에게 이기가 힘들어 보이네 목표 2. 어이구 이 점으로 하면 씨를 또 다 옳긴 나가겠다 조심해야겠다 어 3 어어어어 아이고 조용 비가초 비가초 나 대가리 날렸다 목표 2단계 경고 – 전장에서 전장되었습니다. 피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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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어째.. 어째어째.. 이긴 이기네.. 어우.. 정말 빡세다.. 이기네.. 장정리.. 해주셉.. 이준.. 박은완이..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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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 성대 팁인데 아 이게 문가리업이 방금 됐나 그래 وف 돌이 자동으로 penalties 하이 목표 1차에 모여! 적혔습니다! 모두 다행이었습니다! 목표 1차! 유아군요!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안주일이 수렴할 것입니다! 추렁도입니다! 공고하셨습니다! 자! 처음오신본분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음...